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어제인 7일 국회 행안이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문진석의 문자메시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들통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156명의 희생자 유족 동의받아 공개해야 한다며 찝찝하다 애도라는데 이태원 12구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의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며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드리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희생자 인적 정보 관련 메시지로 정치권 공방이 이뤄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써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어제인 7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속 희생자 명단 확보 관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문진석이는 개인간 텔레그램이며 제게 보내온 메시지를 읽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민희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희생자 인적 정보 수집 가능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이라며 당내 논의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의 수상한 행태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민주당 문진석이가 희생자 명단과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받은 것과 관련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자들이 과연 저게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과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 이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는 문장에서는 소름이 끼쳤다. 참 잔인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민주당의 속마음을 안 이상 이제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총리 사퇴 국정쇄신과 같은 요구도 모두 정략의 소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아픔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지혜로 쓰기보다 정권을 찌르는 칼로 쓰겠다는 행태야말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모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이런 악마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진상에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특히 유가족과 접촉하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에 있어서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것으로써 국가적 애도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비극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직격탄을 열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인데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형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며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며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이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자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고 유가족을 끌어내 정쟁화를 시도하려는 이런 행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재난 같은 대형 참사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국민의 죽음까지 이용하려는 저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